아 근데 테일즈이버 하면서 쓴소리 내는거는 그냥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는거죠 뭐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나 나오겠어 최상급 2개 나이스 그렇지 이거죠 10억 벌어버렸죠 이번주 숙제를 다 끝냈구요 유지비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첫주차 정산 가보겠습니다 0원에서 시작을 했구요 총 51억 6928만 1788 시드 대신에 이제 이번주는 어벤던을 두번 돌렸어요 그리고 이번주에 있는 그 복주머니 시드는 둘다 500만 시드 나왔으니까 별 그거 없습니다 레어는 고급 방어구연만 하나 그리고 고대 기사의 투급 박변 하나 이렇게 두개 먹었어요 레어는 그러면 지금 57억에 79억이니까 136억이 벌려진 상태구요 다음에 이제 일주일치 정산을 할건데 제가 금요일날 하루는 못했습니다 로스트아크 레이드 돈다고 금요일 하루를 못했어요 트라이 때문에 그래서 6일치 정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광물부터 좀 깔게요 광물 33개 까고 아괴무구파편 까고 지하요새 보물 저거 망령 보상 6개 그 다음에 이클립스 주머니도 6개 깔게요 꽝이구요 그 다음에 필보는 두번 잡았습니다 파멸의 기원 달빛가루 자 꽝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잡탱까지 한번 포함해 보겠습니다 아 자 일단은 보자 주간에 번 금액입니다 보시면 이제 첫날에 18억 4,4276,223 시드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주간 컨텐츠를 싹 다 돌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벤던로드도 추가가 됐고 그래서 첫날에 18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빵원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26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빗장강을 판매를 했어요 신호에서 먹은 빗장강 33개 수요일날은 특별한 레어가 없어서 29억 목요일날도 특별한 레어 없어서 31억인데 여기서 투구파편을 먹습니다 코어 마스터 던전에서 다음에 금요일날은 제가 게임을 못했구요 다음에 토요일날 28억 8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때 5억 9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어벤던하고 오늘 숙제 끝나서 51억 9천원이 됐구요 그리고 레어까지 포함을 하면 여기서 플러스 79억이 됩니다 고방연하고 투구파편까지 더하면 79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컨텐츠로 번 돈이 136억 시드가 벌렸어요 136억 시드가 벌렸구요 여기서 이제 어벤던을 두 바퀴 돌렸으니까 마이너스 한 8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주차는 아예 최상급을 못 먹어서 최상급을 못 먹었다는 가정하에 마이너스 8억입니다 기본 보상 근데 이게 좀 변동될 수 있는게 아직 고방연하고 투구파편이 팔린게 아니라서 대충 이정도 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어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한 57억 정도가 정배입니다 40억 정도 벌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상위 이게 10억이니까 대충 한 40억 정도가 고정으로 벌린다 레어 부상까지 해가지고 128억 벌렸습니다 이번주에 다음에 이것만 볼 수는 없죠 잡템 가격도 있습니다 컨텐츠에서 나오는 잡템 가격이 달빛가루 뭐 푸시키 잔에 뭐 이렇게 먹었구요 다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잡템 가격만 23억 잡템만 24억이 나와요 그냥 이거는 큰 변수가 없죠 거의 고정부상으로 들어보니까 23억 정도가 벌렸구요 사냥은 한 10분 했나? 뭐 30분 했다고 칠게요 뭐 30분 일주일 동안 총 30분 그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3억에다가 아까 128억을 더하면 되죠 128억을 더하면 되구요 그리고 훈장 가격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훈장이 5만개가 훈장 50이거든요 그래서 훈장 50 기준으로 할게요 150억 그럼 이거 150억을 그냥 5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한 개당 가격이 나와요 훈장 한 개당 가격은 30만 시대에요 그럼 제가 훈장이 지금 증표가 2개니까 2000개 그리고 훈장이 5700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5,770개를 먹었구요 5,770개를 개당 30만 시대로 계산을 하면 17억 3,100만 시드가 벌린 겁니다 훈장 가격만 그러면 총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23억 7,600 73만 3,825 답텐 가격 시드는 57억 그 다음에 레어가 79억 그 다음에 훈장 가격이 17억 이렇게 하면 총 합계가 얼마가 벌렸냐 주간에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177억이 벌렸습니다 177억 이게 일주일 동안 정산된 금액이구요 레어 부상을 빼면 100억 정도 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를 뭘 돌았는지 궁금할 거예요 컨텐츠 플레이 타임은 1일 한 30분 조금 넘어요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고정으로 돌았습니다 머루 머큐리얼 케이브 루미너스 돌구요 어비스 코어 마스터 던전 망령 그 다음에 심연의 보물창고 이클립스 6포스 별동대 보급품 그 다음에 이공간 멜카르트 DPS 딱 이렇게 돌렸습니다 고정으로 이게 6일 동안 번 금액이에요 돌았습니다 6일 동안 금요일은 안 했으니까 6일 동안 이렇게 숙제를 했구요 여기서 별동대랑 보급품은 5일 했습니다 별동대랑 보급품은 5일 했어요 하루를 안 했습니다 아 발굴지 죄송합니다 발굴지 이게 이제 1일 숙제고 주간 숙제는 지금 어비스 지오 네 신조의 둥지 어려움 보를리 방어전 지오 이렇게 3개 돌렸어요 3개 네 어벤너로드 5단계 9번 이렇게 돌렸습니다 베스티지는 안 했어요 이거 참고하시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177억 걸렸어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주간 1주차 1주차 정산을 해보면 일단은 시드는 177억 정도 벌렸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레어 보상 그리고 시드 보상이 시드 보상이 57억 그 다음에 잡템 보상이 23억 훈장 보상이 17억 이렇게 벌렸어요 결국에는 레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임이다 여기서 레어만 빠져도 100억 미만으로 떨어져요 레어가 포함돼서 177억 인거지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177억 이 벌린거고 레어 보상 못 먹었으면 한 100억 정도 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드 보상이 주는 가치가 높고 여기에 근데 사실 빗장강도 포함이 된 거라서 사실 레어 보상이 플러스 한 5억 정도는 해야 돼요 마이너스 5억 하고 여기다 플러스 5억 해야 되는데 이미 판매를 해버려가지고 계산하기 어려워서 일단 시드 보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한번 파산을 하고 정산을 했는데 결과는 177억 정도가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루 플레이 타임을 평균 31시간 정도 잡았을 때 기준이고 여기서 제가 뭐 지몰이를 한다던가 군형사냥을 한다던가 그렇게 추가로 더 게임을 하게 됐으면 더 벌렸겠죠 이런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간 1주차는 177억 으로 마무리할게요